중량급 경기이기 때문에 양캠 선수들 모두 키도 큰 거 피지컬들이 정말 좋은데요. 어떤 기술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경북대전의 김신혁 선수는 이번 경기가 첫 번째 경기 참가인데요. 이은철 선수와 자랑 세바스티안 선수의 과실입니다. 다음 경기 참가 시뮬 enorme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목까지는 고맙소성입니다. 전원 방 zdrowie rank. 보秒 dieak me at me. 하트차기 상대의 힘을 빼는 하트차기를 보고 계신데요 하elli 상현이 파이팅! 정세 속당히 해도 돼요. 우리 상현이 잘해요. 김치할 준비해요. 파이팅! 상현이 파이팅! 김상현 선수. 하이팅이랑 바다 창을 잘하니까 상현아 너가 좀 꺼내볼 것 같아. 다리가 일찍선 안 되게 중요하다. 자 불렀거라! 그럼! 사이드 빠지면서 하는 거 마실까? 빨개질이 공격! 빨개질이 공격! 빨개질이 공격! 네! 아 유플레이블를 진짜 잘한다! 아 유adian을 지금! 정세 속 문제 다 symG 이 사람은 좌절 jut죠. 내 이름은 만나다! 김치힐 experiencia. 화이팅! 화이팅! 네 잘 processes 내가асти기 CALEA has given 수탬ức rememษ education 한글자막 by 한효정